진짜 칩니다 형님. 그래 걱정 말고 칠하니까. 형님 이거 말고 딴 방법. 야 이 새끼야. 너 인마 일주일 안에 돈 처음 버는 방법이 이 깽값 받는 거 말고 단 것도 있어? 빗장 뼈 하나 갈비뼈 세 개만 나가면 딱 처음 벌 수 있다니까. 한패야 자신을 갖고. 있는 이껏 형 여기를. 괜찮아요. 야 이 자식이. 이 새끼야. 말 다 한 다음에 쳤어야지. 안 부러졌네. 아 씨 아 아파. 한 방에 부러뜨려야지 한 방에. 얼마나 아픈데. 하나 둘 셋 한번 쳐. 알았습니다. 예. 하나. 둘. 셋 까지 다 세면. 근육이 긴장해서 뼈가 안 부러질 것 같아서. 야. 니가 칼날이냐. 왜 그 새끼 흉내 내고 지랄이야. 어. 그러고. 너도 방심하고 있다면 맞아볼래. 얼마나 아픈지. 너 일로 와. 너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 너 이 씨. 일로 와. 아직 안 오냐. 예 아직. 에이 씨. 무슨 놈의 동네가. 차 한 대가 안 다녀. 야. 그 이왕이면. 큰 차로 골라라. 한 방에 깬값 다 받아내야 되니까. 아이고. 한 대 옵니다 형님. 오케이. 이게. 이씨. 으아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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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그럼 차로 고르라고 하셔서. 야. 체력이 부딪치면 그게 무슨 자해공갈 따니냐. 자살공갈 따니지 씨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파 디지겠구만 이제. 똑바로 좀 봐, 어? 예. 어? 형님! 차 한 대 옵니다요. 작은 차냐? 저기... 맞긴 한데요. 이따 보자! 형님!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. 됐다. 이제 우리 아가 수술비는 됐어. 괜찮습니까? 딸리는... 차에 부딪혔는데... 사람이... 어떻게 이렇게 멀쩡할 수가 있죠? 아니... 당신 그... 머리를 야친 거 아니야? 아뇨, 아뇨, 아뇨. 끄딱없습니다. 보세요! 아무 이상 없어 보이시죠? 아무 이상! 그렇게 보셨다면 정확히 보이신 겁니다. 하하! 어? 하하! 아휴, 좀 빨리 이게 뭘... 이런 게 나오고 그러지? 아... 참... 정말... 괜찮은 거지? 당근 주죠!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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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, 괜찮다니까요! 아휴, 왜... 안 주셔도 되는데... 하하! 이게 뭡니까? 무단횡단 딱지. 거기... 기재 사항 있지? 얼른 적어. 예? 괜찮다며! 나는 안 괜찮으니까... 싼 걸로 한 잔 끊자. 응? 됐지? 아휴... 퐁... 아휴... 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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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, 형님, 괜찮으세요? 막내야. 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? 막내야.